응 30분짜리로 보공 방무 30, 30으로 지금 석판 쓰나잉? 30, 20하고 30분 30이면 방무를 좀 높이게 돼 방무 안에서 방무 사비 만들 수 있고 석판 쓸게 어? 석찍 썼어 석판 썼어 어 지금 쓰는 거 아니야? 밥팔베도 빨아 지금 명훈아 2시간이니까 밥팔베 먹습니다 오케이 2시간짜리 가자 오늘 순석해버리자 보스 고고 바인드 해줘 바인드 해줘 바인드 해줘 바인드 해줘 오케이 고고고고고고고고 뭐야 아 희도 나갔어 아 개빡치네 뭐 뭐 뭐 오브라우 써도 뭐 껌이지 이제는 뭐 나 1필드 넣었어 이번엔 이걸 만들어? 어허 한 낙하자면 리네 잘해주더라 뭐야 누구 죽나? 뭐야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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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화수야? 아 뭐야 아 뭐해 아아 나중에 이게 뭐야 아니 올라가길래 뭐 나 못 본 줄 알았네 아니 안 돌아갔네 이번엔 진짜 죽나? 이번엔 진짜 죽나? 뭔데 어 뭐야 아 뭐야 아니 회이크해서 또 회이크인줄 알았네 요새 루시드에서 죽는거니까 하수 아닌가 이제 아니 어차피 하수수로 못 깨더라고 아 맞네 하수수로 못 깬 이유가 있었네 여기 하수수로 타임아웃 한거 아니야? 어 나 타임아웃 타임아웃 나 0.9% 남기고 딜 못 넣어서 딜 못 넣어서 아니 딜을 넣었는데 밤빨별 오늘 먹고 내가 지금 딜하고 있잖아 밤빨별 했다고 지금 글자형 글자형은 깼어? 난 타임아웃 하긴 했어 나도 타임아웃 해 형 몇포 남았는데 일단 깨고 말해야되지않나 사실 근데 아니 구르르 안깬 사람이 그럼 나한테 왜그래 그러면 형아 아 나 늦었어 아이고 아니 하드수로 쏠프려면 뭐하나 하드 루시드에서 따잇따잇따잇한데 백화육 실화다 형 이제 안 죽어요 이제 폭탄폭탄폭탄 아 폭탄해 살려줘 일로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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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니 진케형 그 배우고 왔다고 하지 않았나? 제노는 장인형님한테 뭘 배운거야 자 넘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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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넘겨 어 어 야 시바 어 잠깐만 아 명훈이 어디가 뭐야 나 여기 샀는데 야 안 갖고 왔다 길들이죠 좀 잠만 한명만 오케 야 다 다 야 골렘지이 마이 야 소환수 이거 야 야 야 야 이거 잠깐만 이거 피하고 해봐 피하고 해봐 왜 소환수 빨리 살려봐 빨리 살려봐 빨리 길쓰 길쓰 이거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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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명훈아 그 죽으면 좀 실망일거야 나 나 나 나 그 하도 속까진 내가 이해를 하는데 어어어 우슈도 2패에서 죽는건 좀 아니지 않나 나 지금 석판까지 다시 재리핀했어 이번에는 뭐 별거 아닌데 또 많이 성장한거 같아 오 잠깐만 오케 글자형 구해줘 9월 9월 부탁할게 오케 나이스 어 부탁 제발 오른쪽 위로와줘 제발 부탁해 오우 오우 네 됐어요 우슈 간다이 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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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 오오 우와 오오 오오 아 아 아 설마 하드러시 데카오인데 설마 하드러시 데카오 아 아니지 아니지 어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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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호호호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니 감탄사 내뱉지 말라고 부끄러우니까 백하 2뭐야 2 진짜 어 죽어 야 이게 아 그냥 어차피 오케 자 있는게 없어 있는게 없어 야 근데 1이야 쭈댔어 길새 쓴나? 오케이 다 쓸샘 다 쓸샘 제발 여기서 죽으면 대첨사다 진짜 고고고고고 오케이 됐다 딜 가자 가자 딜 버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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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이 이게 딜이지 이게 딜이지 딜 너무 넓은데 이거 어 좋아좋아 아 우리 둘이야 이거 아 이거 한 10초 기다릴까? 아잇 야 데카 1 2 5 6 레전드 진짜 레전드네 와아 누가 보면 초행팟인줄 알겠어 279% 드랍 간다이 제발 제발 어 아 블링크 2 2 3 4 참 야 나 쓴거 나 쓴거 아니 잠깐만 잠깐만 오해가 있어 나 지금 안썼어 내가 보니까 이게 안써졌네 어? 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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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거 쓴 이거 미안해 쓴거야 사실 아 아 밥발멸 내가 가져간다 뭐 앞으로 왔네 오케이 빠르게 빠르게 아 프레저 가져온 근데 이거 지금 프레저 더 사면 안되고 딱 맞춰야 되는게 뭐냐면 여기는 메소로 사는거라 메소는 이거 환불 안해주잖아 환불이 안되잖아 이게 어 딱 맞춰서 써야돼 지금 여러분 쌀막스 해줘야 된단 말이야 쌀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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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해야되네 어 여기는 여기 메소 어 메소 제대로 아껴야 돼요 자 됐구요 갑니다 여기 여기 두명 이거 턱밭찜태랑 뭐야 물주 어 턱밭찜태물주 난 타딩둑 바다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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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의 아방상 암호상의 대부팬까지 반칙이 오케이 일 경쟁했다 그때 일 됐었나 우리? 어 이때 됐지 두번째때는 조금 아슬아슬하게 됐었던거 같네 아 텔레포 아 조졌다 아 이거 왜 여기 어 어 넘어가 아 조졌는데 아 나 아 어쩔 수 있어 이거 무슨 일이지? 저번에 일 했었던거 맞나? 범인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자백하자 누구야 아 아니 근데 아니 coaches 아니 지르라며 아니ogi 아니 지르라면서 왜 나한테 그래 그거 개인의 선택이야 개인의 선택 맞네 아 이거 참 폭포 진케 급하게 하이퍼스테을 찍는 모습 터착돼요 어어 아 이거 누굴나 했더니 sen 아 이거 누굴나 했더니 아 프라밤이 피가 겁나 안 달더라구 진짜 레전드네 레전드야 어어 혼자먹고 어떡해 형 죽일거야 내가 안돼 무빙 제발 어 석부진대 컷 야 잠깐만 나 오른쪽에 있을게 진캐형 오른쪽에 있을게 오른쪽에 있을게 어 어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독 독이다 우리가 빠져 독인이 너 얘기도 안해 진캐야 죽일라고 아 저 명훈이한테 복수할라고 아 개인주의야 나 무작기 있어 형 저번주에는 우리 하드빌한테 개빡 집중했는데 이제 장난치는 여유가 생겼어 장난치는거 맞아? 장난치면 안될거 같은데 우리 똑똑똑똑똑 나 왼쪽 나 가 오른쪽으로 어어 절개 보자 나 죽으면 좋대 빠지기지마 아킹이 괴력이 빨리 가자 어 어어 잡아 들종지 들종지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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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이씨 그러고보니까 우리가 들종지를 잡을 수가 있구나 들종지에는 의미가 없었어 인성만 쓰게 된거야 지금 자아 드디어 때가 왔다 때가 왔어 제발 박스 주세요 제발 보여줘 닝캐! 진캐 형 보여줘! 하나 둘 셋 아 이거 나왔어야 되는데 한 번 보고 아니 진짜 이거 상략하게 바꿀까 그냥 이거? 의미 없는 거 같은 거 같아? 내가 깠으면 이거 다 그냥 하나씩 나눠줬을 거 같은데 뭔가? 뭔 소리야 이게 이게 억울하다 진짜 말이 안 된다 이거 이게 노멀질러 하셨다고? 고! 겨우! 오케이 우린 노멀 없어도 세 진짜 이 하데미에 쩔쩔맬때가 있었는데 벌써 아가떼네 아가떼 글질러면서 풀게? 어 그래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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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야 왜 내가 됐어 절어 진짜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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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훈이 6이다 명훈이 6이다 명훈이 6이다 아 여기 뭐야 내 꺼야 형 아 아 아 아 오래 아까워 아깝기는 끝내자 끝내자 가자 내가 막을게 어 야 뚫렸다 와 글짱보다 못 막는데 야 미안 나 나 흐흐흫흐흫흐흫 아 나 멸치라 이게 아 예에에에에에에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 간다 보여줘 1번어 전 mah oh 금 civil 혼 stock 진격케넌 꼬 K 십자코인 훔쳐벌 unseren 와아 밥발비를 먹히는줄 알았네 마이오스틱 쑤기 하긴 아거odes 알아요? 아 그것도 알아요? 치킨 미션 하던데 진짜요? 치킨도 많이 뿌렸나보네 치킨 좀 많이 뿌리게 됐어 아니 너무 기뻐가지고 기뻐가지고 좀 뿌리게 했지 기뻐서 이게 너무 많이 뿌린거야 오 좀 많이 뿌렸지 뭐야 발판이 어디갔어? 발판이 어디갔지? 와 나 깜짝 놀랐어 나 죽는줄 알았어 뭐하는거야 대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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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사라? 어? 못사왔어? 진짜 똥컨이었네 다 없애봐? 다 없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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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다 없애 응 맘대로 해 나 이런사람이야 건드리지마 저거 확 지우는거 뭐냐 방금 깜짝 놀랐어 발발 다 없으신줄 알았어 나도 진짜 하나 남겨주기를 감사하다고 했어 감사해 다 몽인데 어? 나는 하드소 0.9 잔 삼 бан기위야 이정도는 까 비 마타 내가 쳤다 마타 내가 쳤다 아 진짜 어딜 죽이려고 오 쉣 야코 뭐야 야코 개저리네 진짜 어? 야! 야! 블랙 같아! 빨리 외부와 외부와 빨리 블랙크 블랙크 제발! 제발! 1 2 1 아! 아! 와! 안 돼! 말 안 되네 이거 응 지금 쓸 데 없죠? 저 운나 부럽다 그래도 우리 이제 두디오도 단풍에 노말들라면 가봅니다 그 우리 바인드 어디서 해요? 뭐 설마 구성에서 하는 거 아니죠? 또 꿀꺼플 게이 뭐야 어차피 이거 다른 데도 되는 게 내가 연막탄으로 잡몹 데미지 그거 안들어올걸? 쉘 판정이라? 아 걱정니니 편하게 드래 그냥 어? 아우 올리는 거 개 오래 걸네 자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말랑말랑한데? 충분하네 충분하네 그럼 얘네 잡.. 이걸 많이 잡으면은 다음 목표가 뭐지? 하드.. 검마야 바로? 야 뭔가 중간.. 중간하러니까 카오스 가인술 다음에 이제 더스크.. 카오스 더스크부터 잡을 수 더스크 카오스 중캐리 제일 가능성이 있어 잠깐만 얘 다음이 그렇게.. 과일.. 그니까 갑자기 확 올라가네 갑자기 어 뭐야! 야 뭐야! 어이.. 어이 잠깐만 어이 나 데카를 안받네 이거? 아 이거 미안합니다 아 이거 미안합니다 아.. 아.. 잘하자 아.. 아 나 이거.. 멍 때렸어 나 아.. 3렙 떠셨대 3렙 톡보 3렙 나 억울한데 갑자기 존나 억울한데 갑자기 난 뭔데 난 뭔데 이렇게 많이 놀아 놓고 근데 아니 진캐형 100판 돌지 않아 난? 나 240만포 돌았어 지금까지 그 캐릭으로? 어! 이 캐릭만 240만포 진캐는 이제서야 뜬거지 진짜 이제 뜬거지 진짜 진짜 수호형이 좀 걱정인데 이러면? 수호 내가 교육시켜줘야 돼 내 사렌먹기 해야겠다 그거 보스 못 때리는거 봐 와 미친끄네 메르 보호타 안돼? 보호타 안돼? 보호타 안돼? 아니 이게 말이 되네 이게 수호 준비 완료 타잉은 풀타잉 완료 어 가자 오! 끝났어 끝났어 나이스 와 야 이거 실 도중에도 놓으면 끊겨? 와 개쓰르기 스킬이네 이거 산만이 아니었구나 스매셔 증발했어요 지금 스매셔 증발했다고? 어 실 걸린 상태에서 스매셔 놓으면 증발하네 레전드네 오케이 일단 토벌진 살려 토벌진 살려 어 나이스 오케오케 오오 뭐야 오오오오오오오 아 미안해 따랐어 따랐어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맞아야 될거 같은데 지금 급한데 이거 맞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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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버틸게 나 해도 있어갖고 버틸게 나 이거 끊어야겠다 무조 끊을게 스매셔 끊었어 징케형 한 대 맞고 어 풀어줘 풀고 이제 좀 어 됐어 됐어 물 좀 먹어 물 좀 먹어 왔다 딜스 1분 와 끝나 이제? 왜 끝나 이거 30분대 왜 끝나? 어 그니까 야 제논이 타임리프 썼네 이거 제논 빠져지는거 아하하하하 꼬꼬꼬꼬꼬꼬 어 이게 뭐야 터뻌칩 때 안돼 좋아 민호 나야 민호 터뻌칩 때 버텨 기억해줘 아하하하 아하하하 귀익겠다아 아잉 이게 뭐지 야 그냥 둠벌해 그냥 둠벌해 그냥 둠벌해 살고싶다고 말해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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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고 데카 까인다는 마인드로 해야돼 끝에 이런 아 파인드 끊어 그냥 파인드 끊어 파인드 끊어 파인드 끊어 파인드 끊어 파인드 끊어 야 한 명이 없어 딜이 안 들어가 한 명 움직였어 아 나이 존재가 좀 크구나 어 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다 왜이래 PK 물 좀 이게 피겨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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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 맞아 위험했네 이야아아아 다행이다 오케이 형 부탁할게 여명 부탁할게 제대로 뽑아줘 한번 여기서 메인거 주자 데브 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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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노말은 원래 노말은 원래 안 뜯긴함 그치 있어? 원래 안 뜯긴하지 그치 그치 자 간다 3 2 1 고 와 턱밥 시면 돼 또 맛있게 먹을게 빠르게 빠르게 고 더 꺾고 빨리 가야겠다 이거 출다치면 시간 안된다 뭐가 아유 뭐야 출다치면 안되네 출다치면 안되네 나 중간에 나 오버되면 나 그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지니까 아하하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오른쪽 딜 네 가자 질파가 질파가 질쳤나봐가 질쳤나봐가 오오 야 어 아니 마인세 좋네 우리 어 마인세 좋네 진짜 되었다 진짜 이거 보면 느껴져 이런거 보면 그니까 조만간 얘네들도 이제 솔풀 돌아야돼 나중에 짬되면은 야 아니면은 이제 후바리들 데리고 그 가든가 그치 잠깐 근들갑수 떨어내나요 지금 뭔지? 단풍의 최초 치룩 반갑습니다 와우 와우 정리를 받고싶대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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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뭐 축하해 응 응 축하는 해야지 우리도 하나도 안 부러워 보여 하나도 안 부러워 보여 하나도 안 부러워 보여 영혼 좀 넣어줘고 브라보 영혼 좀 넣어줘고 아 근데 네이버 뭐야 아 차가워 오우 오우 여기 이제 샌드뱅인데 여기서 죽는 사람도 있네 진캠 근데 형 버스크에서 데카우트 쓰면서 형 옛날에 어? 맞네 그거 그거 탑순이한테 배우기 전이라서 이제는 달라졌어 무슨 소리야 이제는 달라? 탑순이 배워서 너 여태까지 한 절축을 제일 좋았어 이번 주가 날 봐 이제 안 죽어 이거 봐 오케이 아아아아 안 돼 안 돼 달라진 진캐다 이게 어? 진캠 방금 연락 왔어 그게 바로 피드백 받은 진캠인가? 어 탑순이 너 키운 적 없대 아 진짜요?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바로 제자 제자 유기 아게 글 같아 히익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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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먹는 줄 알았는데 오늘씨 아니 명울이 뭐 먹을 수는 있는 거야 오늘? 맛있다 아 형 좀 빨빨리 딜 넣어줘 넣고 있어 왜 왜 이렇게 딜이 모자라 아까는 덧짐 말까? 개심한데 덧짐 말죠 우리? 이거 춘자 나가면은 춘자 나갔어? 하하하하 나가라고? 잠깐만 나 기억해줘 뭔 기억이야 결정성만 기억하지 우리는 아무도 안 담는 거 봐 잔고의 찍힌 숫자만 기억하지 나 어떡해 저거 나갈게 아니야 춘자 아 이럴 거면 빨리 가지 아니 5%에 아들받은 넣고 가가지고 4인 결정성 됐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잡아야 돼? 깨겼다 그러면 이렇게 해? 춘자 이미 늦게 사리 잡고 제휴로 앵망독한 놈 헤헤 나 이거 하고 나 이렇게 하나 가야 돼 본 써 이렇게 안 했어 형 오디움 이렇게 지금 선발 때임? 오? 나 안 밀렸지 아 이제 한 번도 안 밀려? 어 오오오오오... 사유가 더 웃김 윷놀이하다가 야 씨. 어 윤희레드가. 제발 뜨나? 어? 서리 투 원. 고. 어우 나 이거 완전 나야 이거. 나 완전 끝에 붙었어. 영훈이 오늘 하나도. 야 영훈이 뭐 하러 왔어 오늘? 딜싹이로 완전 딜싹이로. 그니까. 야 결정속 10옥. 개달다 10옥. 결정속 10옥이라고? 오. 뭐야. 야 존나 달아. 오 뭐야. 파티로잉인데 10옥이야. 고생한 보람이 있는데 이 정도면? 제 회개를 왜 하냐고 돈이 복사가 되는데.. 다들 고생했어요. 고생 많았어. 마맘보자. 마맘보자. 분산 투자로다가 오했오오어얏어 streamlined 아 윽 prescrib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